안녕하세요 양말커풀입니다 오빠 우리가 아까 보신거 다시 세팅됐는데 그리고 여기 누가 하나가 뜹니다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다 쓰러져줘 오빠 내가 가서 오자 했지 한바퀴 돌고 오니까 이런 상황이 도전해볼게요 도전 가자 얘만 쓰러뜨리면 되는거지 오버풀로 간다 오빠 뭐야 이게 한방에? 미쳤다 왜 안 쓰러져? 오빠 뭐가 문제야? 와 이게 안 쓰러진다고? 대박 대박 하나 더 쓰러뜨려? 그럼 빠질까? 아니야 얘를 빠지면 쟤 같은데 저거? 이거 근데 이걸 뭐였잖아 왔잖아 그래도 안 쓰나? 빠져야 되는거겠지? 한번 물어볼까? 물어볼까? 아 반듭니다 여러분 와 직원한테 다 보고 왔는데 안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리허설 더 해보자 오빠 이거 요거를 이제 끝 마무리를 지어야 될거 같아 얘 때문에 못 빠지고 있어 오빠 내가 두개나 부셨어? 자 한번 가보자 나도 하고 무슨 소리야 너 방금 하나 부르겠지 하나 부셨어? 가자 간다 자 왼쪽에 오른쪽에 깍 이거 락 걸렸잖아요 그치 오빠 락 걸린거 같지? 정확하게 딱 집었는데 어떻게 딱 그러지? 자 오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? 자 할수있다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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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진짜 엄마 나 여기있어 자 다시 도전 이거 한 5번 해야 락이 풀리려나? 할수있어 아 이번엔 너무 아니었는데 아 이번엔 엉망인데 와 여기 쨈인거 같은데 긴장했니? 긴장했니? 오빠 나 이거 뽑으면 재능 발견이야 응 가자 아아 아 오빠 여기를 지금 찍고 있는거야? 아래쪽을 찍어야지 난 할수있어 될거 같은데 느낌 왔는데 와 아 얘 뭐야 없는데 골랐네 아 풀 수 있나? 아이차 이런 이제 랜덤 쓴거 같아요 와 빼빼로 방금 랜덤 터진거 아니야? 설마 와 저게는 안빠지지 오빠 아 저건 아니야 아 쟤는 아니야? 누르라고 하는것들만 이렇게 세게 남았다 와 왜이리 어려워 이거 사먹는게 또 더 빠를거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가보자고 배회로 뽈뽈로다 어려워 이게 이렇게 안된다고? 오빠 두 번 밖에 기계 안나고 있어 기계네요 기계 돈먹는 기계 아 어려워 가시다 와우! 대박! 과연? 오빠 이거 빠져나? 과연? 오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? 꼼해볼게 오빠 대박인데? 여섯 개? 일곱 개? 여덟 개? 아홉 개 맞는데? 우와 생각보다 많은데? 우와 가자 우와 우와 오빠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열 개는 넘겠는데? 열 네 개다 대박이다 오빠 이거 내가 보셨다고 열 네 개 대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всё 조금씩 є clipse 넌 셋 셋 셋 셋 넌 넌